횡성축협 조합원 100여 명이 횡성한우축제에 참가하게 해달라며 횡성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 이들은 13년간 축제에 참가해온 축협을 배제하는 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축협 참가로 도축 등 이미 진행된 축제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면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 행사와 품평회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또 횡성한우 브랜드가 아니면 참가할 수 없다는 횡성군의 기조에는 군수가 횡성한우임을 품질 인증해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반박하며 다음 달 4일 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.